집 너무 좋다. 국지야, 너 그때 우리 신원집 알지? 알지. 아마 놀랬을 거야, 그치? 예전에 집은 진짜 앉을 자리도 없었었거든. 성공했어, 성공했어. 맞아, 맞아. 기저귀. 오줌 쐈어? 안 쐈어? 여기잖아. 언니가 파김치 담았던 그 식탁이잖아, 여기. 맛있게 먹어요. 어머, 좋다. 준범이. 아기 있는 집은 손부터 씻어야지. 그래, 맞죠. 이쪽으로 오세요. 언니, 봐봐. 여기 지나간다. 야, 너 살 안 나. 더 빠졌지, 그때보다. 살 빠졌어, 살 빠졌어. 아니, 그래서 또 인사는 해야지. 또 지금 우리 이슬 씨가 스케줄 가서 우리 어머님이 또 계시거든. 오늘 인사 한번 드려야지. 또 인사 드려야지. 아기도 한번 봐야지, 또. 어머님이 괜찮으십니다. 여기 국주랑 또. 어머,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촬영하고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제이슨이다. 제이슨 씨 여기 있어, 제이슨. 제이슨이에요, 어머니예요. 배어스타일 바뀌었네, 제이슨이. 어머니, 어머니. 어머니, 어머니. 얘기해 드릴게요. 돌아버리는데. 앞머리 길른 제이슨이 아니에요. 나 진짜 멘탈 종개. 수련아. 어떡해, 천사님. 뭐, 안아봐. 국주야. 잠깐만. 귀여워. 귀여워라. 아우, 수상만사. 왜 오늘은 또, 오늘 사유야? 용서지 말고 걱정하지 마. 용서지 말고 걱정하지 마. 오늘 자유. 어떡해. 어머님들이 어딨어. 만연달 했죠. 고생 및 계속 살려라. 아, 자유롭다. 아, 자유롭다. 아, 자유롭다. 자유. 그래, 이 자유. 치면도 못듯 다 벗은 이 자유. 나는 자유다. 난 자유야. 심장이야. 지금. 아, 그럼. 오늘, 왜냐하면 이런 거를 또 신경 쓰다 보면 괜히 또 손님 초대해 놓고 우리가 민폐일 수 있으니까. 어머님, 자유도 이렇게 봐주면 너무 좋죠. 마음이 놓이죠, 또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왜냐하면 어머님도 좀 놀라운 게 국주가 온다니까 맛있는 거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혹시 뭐. 혹시. 엄청 많이. 해드릴게요. 기다리고 계신다고. 기다리고 계세요, 언니. 아이고, 제이슨 씨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. 어머님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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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